프로펠러가 고장난 헬리콥터 뭐? 산불이 났다고? 어서 출동해야지 출동! 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프로펠러가 고장이 났나 봐 불은 내가 어떻게든 끌 테니까 얼른 정비소로 가봐 응, 알았어 어서 오세요 이게 클린 뚝딱 정비소입니다 산불을 끌어 가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프로펠러가 돌아가지 않아요 저런 정비소로 이동할게요 네 아, 프로펠러에 금이 갔어요 부러진 부분도 있군요 네? 저는 몰랐어요 전부 말끔히 수리해드릴게요 금이 가고 부러진 부분은 붙이고 으이, 차 으이, 차 으이, 차 떨어진 부품들을 붙일게요 떨어진 부품들을 붙일게요 털거운 나사는 초이거운 털거운 나사는 초이거운 털거운 나사는 초이거운 랜딩기어와 스키드도 세 갈로 바꿀게요 랜딩기어와 스키드도 세 갈로 바꿀게요 이제 말끔하게 씻어볼까요 크기는 주간정도 오염물질은 오염정도는 먼저 물을 뿌리죠 먼저 물을 뿌리죠 슝 슝 피눛 칠을 하고 광택을 좀 내야겠죠? 완료! 자, 다 됐습니다 우와, 정말 감사해요 새로 태어난 것만 같아요 맞다, 이러고 있을 틈이 없어요 얼른 산불 끄러 가야 하거든요 저런, 어서 서둘러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기다려 소방 헬기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게 좋아요 꼭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